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야 똥 여덟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점점 이렇게 돼가네요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놀러 나갈까요 제일 먼저 땡땡이치고 나가는 친구 네 마법사입니다 안녕 잘생겼지 나 두 번째 딸란산산 친구 공수 똑똑해 보이는군요 마지막 힘이 세서 조금 느리게 나왔어요 야 난 난쟁이로 구한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하하하하하 셋이 놀러가고 있어요 마법사 공수 난쟁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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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야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 그냥 공부하자 안되겠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서 너희 민첩성으로 올려줄게 왼쪽으로 빠진다 나는 슈우우우 궁수 고마워 이어 나는 그럼 뒤로 빠지면서 공격할게 슈우우우우 그러면 난장이 나는 너희들한테 맞춰서 수직방향으로 뛰어가지고 공격할게 어 자 좋아 가자 아이고 마법사 가고 궁수 가고 난장이 휴우 으아 알았어 미안해 다음에 공부하자 야 우리 괜찮은데 다시 정리해볼까 어 좋아 그럼 내가 왼쪽으로 쫙 빠지고 맞춰서 궁수는 뒤로 난장이는 우리 둘한테 수직으로 뛰는거야 휴우 어 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우리 손친구 등장해볼까 좋아 그러면 마법사가 왼쪽으로 슈우우우우 빠지면 그 상황에서 공수가 뒤로 쭉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난장이가 맞춰가지고 위로 펄쩍 뛰게 어 마법사 너한테도 수직방향이고 어 공수 너한테도 수직방향이야 나는 나는 너네하고 너네하고 절대 충돌하지 않게 수직으로 펄쩍 뛰어가지고 공격하도록 할게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마지막에 힘으로 눌러버릴게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할까 우리 그래 교실가서 공부하자 오 야 우리 손 아까 본거 아니야 그러게 다 나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너희들은 자 죽었다고 복창해 당했다 좋아 먼저 마법사 너 어 니가 대신 자기장 역할을 한번 해보자 자 이 네 손가락 방향으로 쭉 움직이는 거야 니가 마법사 대신 자기장 주변 공간을 막 바꿔주지 니가 그러면 저 전류를 쏴대는 공수 전류 대신 아니 공수가 전류 역할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힘센 우리 난장이가 힘 위로 펄쩍 뛰는 거다 자 오른손이야 오른손 오른손에 맞춰서 자기장 마법사가 공간을 일그러뜨려 주면 공수가 요 뒤로 빠지면서 공격 엄지손가락 방향 그 다음에 난장이가 자기장하고 전류 모두 수직이 긴 방향으로 펄쩍 뛰는 거다 알았지 무슨 손 오른손 바닥 위로 뛰는 거야 자 그럼 볼까 오른손 네 손가락은 누구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 다음 오른손 엄지 손가락은 전류 방향입니다 궁수 쏴대는 거죠 그 다음 오른손 손바닥은 네 힘입니다 어 이거 힘 난장이 세 글자 맞춰볼까 이 힘이 무슨 힘이야 자기장 속에서 받는 거니까 자기력 자기장 마법사가 장을 만들어주면 궁수 전류가 뒤로 빠지고 그에 맞춰서 누가 자기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자기장 속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그런데 어? 야 궁수랑 마법사랑 같은 쪽으로 움직이면 야 마법사가 기껏 빠르게 해줬는데 마법사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 난장이가 힘을 못 쓰겠네 이런 그렇다고 또 너무 반대로 움직이면 어때 야 둘이 너무 멀어져서 영향을 못 주네 그럼 난장이 혼자 남아서 힘을 못 써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딱 적당히 딱 수직 방향으로 쭉 움직여주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적당하게 영향도 주고 힘도 받아가지고 난장에도 힘을 부악 쓰게 되는 거네 좋아 그러면 전류랑 자기장도 마찬가지 수직일 때 자기력이 가장 세고 평행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면 힘이 가장 적게 들어요 아예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난장에 혼자 싸워야 되네 오 힘들어 그리고 마법사가 어때 체력을 민첩성을 높여줄수록 마법력이 셀수록 난장이도 세지고 궁수가 세게 엄호해 줄수록 난장이는 저 점점 더 세진다는 거네 오이야 마법사랑 궁수가 셀수록 난장이도 세지고 마법사랑 궁수가 약해질수록 난장이도 힘을 못쓰고 약해지는구나 오 이야 우리랑 똑같은데 괜찮다 근데 궁수랑 마법사랑 같이 움직이면 반대로 움직이면 힘을 못쓰고 90도로 적당하게 서로에게 도움되도록 멀어지면 난장에도 그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력의 특징이네 요 자석 똑같어 똑같습니다 어이야 엄지손가락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향하면 거기서 전류가 뒤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난장이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야 이거 전동기 아니야 전동기 자 보자 여기 지금 전류가 왼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도선을 따라서 S극 쪽에서는 뒤로 들어가고 쭉 돌아서 N극 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이네 둘이 완전 반대 방향이네 오 궁수가 반대로 움직이네 왼쪽은 어떻게 되나 볼까 요렇게 돼요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궁수가 뒤쪽으로 그러면 난장이는 위로 펄쩍 뜁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은 어때 자기장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이 반대로 앞으로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난장이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 이야 괜찮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왼쪽은 위쪽으로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뱅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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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우왓 돌아버린다 라는거지요 야 이게 자기력의 위력이구나 전동기도 자기력으로 움직이네 그리고 스피커 같은에도 코일이 요렇게 감겨있고 진동판에 다 붙여놓으면 자석이 만든 자기장 안에서 스피커의 전류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 어때 야 코일 이 코일이 위아래로 힘을 막 받으면서 진동해가지고 어때 진동 진동 진동해서 뭐야 소리로 나가는 거야 알겠지요? 아 졸립다 작게 기억해야 돼 마법사가 가고 공수가 수직으로 움직일 때 가장 난장이가 큰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난장이랑 공수의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난장이가 움직여주는 거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힘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둘 모두에게 수직인 방향으로 이걸 뭘로 알아냈더니 편했지? 바로 오른손 알았지? 잊지마